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장 이당권이라고 합니다. 원강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길이었는데요. 기쁜 일이 있다는 마음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대사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원강사의 오늘 같은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원강사를 비롯한 헝가리에 계신 불교 신자분들과 후원회 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